나와! 잡지도 못하면서 방해하지 말고 나와 이 습관이 참 무서운거에요 습관이 습관적으로 그냥 생산만 확인해주고 그 저기 카메라를 껐다만 누가 보면 또 다 죽인 줄 알 것 같아요 그래서 요번에는 잡으면 살려주는 모습까지 꼭 찍도록 하겠습니다 또 입질 이제 먹기 시작했어요 풀 사이즈를 생각하고 얘네들의 활성도를 생각했을 때 이 지가 더 들어가면은 바로 챔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톡 맞았어 다시 현재 네 톡 걸었어 오케이 오케이 걸었죠 걸었다 생선에 맞는 드랙을 설정을 하고요 무게가 좀 작게 나간다 하더라도 또 쓰는 힘이 셀 수가 있어요 파도나 뭐 이런거에 영향을 받아서 무게가 크다 하더라도 제대로 걸리거나 아니면 뭐 조금 이제 산란 후에 힘이 빠졌거나 뭐 이럴 때는 힘을 또 못 쓸 수가 있고 그거는 그때그때마다 드랙 조절을 해줘야지 사이즈에 맞게 뭐 이런거는 없어요 어우 요것도 크다 요것도 큰 놈이 나왔네 저거 참 이게 갑자기 사이즈들이 커져 버렸지 드랙을 담고 마산하여 옆으로 지구시 지구시 의사 이 이 한번 채고 난 다음에 생선하게 채고 난 다음에 인마가 또 다시 와서 확 물었거든요 한번 자기가 칠 때 바늘을 빼고 바늘도 윗입술에 딱 걸렸죠 바늘도 이렇게 빼면 빠집니다 그만큼 활성도는 괜찮은데 이제 뭐랄까 안 먹는다는 거예요 잘 바늘이 또 많이 버지게 됐네요 살려준 물고기도 왜 저기서 돌아다니고 있어 자 이렇게 살려줬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전 이 세상의 모든 굴레와 숙박을 벗어던지고 제 행복을 찾아 떠납니다 여러분도 행복하세요 안녕